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7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즈 앨범 프로프가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74위에 오르며 38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이 공백기임에도 꾸준히 인기다. 빌보드 200에 가장 오래 머문 K-POP 앨범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다른 앨범인 스페셜 음반비가 기록한 37주 기록을 깼습니다. 현재 해당 기록의 1에서 5위는 모두 방탄소년단 음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엔서가 100주로 1위입니다.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세븐이 95주, 미니 5집 러브 유어셀프 승허가 45주로 각각 2, 3위입니다. 비가 5위입니다. 이와 함께 프로프는 이번 주 차트에서 월드 앨범 3위, 톱 커런트 앨범 63위에 자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개별 활동으로도 빌보드 세부 차트에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M의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는 월드 앨범 11위, 톱 커런트 앨범 34위, 톱 앨범 세일즈 67위에 랭크됐습니다. 진의 첫 솔로 싱글 디 에스트로넛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의 7위로 재진입했습니다. 지미니 그룹 빅백 멤버 겸 솔로 가수 태양과 함께 부른바이브는 글로벌 194위에 자리했습니다. 전국과 미국 싱어송 나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는 글로벌 199위로 다시 차트인했습니다. 이번 주 빌보드 차트는 방탄소년단을 비롯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팀들이 유독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함께 빅히트 뮤직 소속인 그룹 투모로우 오바이투게더도,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도 빌보드 200에서 장기 흥행 청신호를 켰습니다. 이번 주 빌보드 200 차트에서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자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로 진입했던 이름의 장 텐테이션은 이후 3위 12위에 랭크된 데 이어 5주 연속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투모로우 오바이투게더의 빌보드 200 자체 최장 기록은 전작인 미니 4집 미니소드 이 서스데이즈 차일드로 세운 14주 연속 진입입니다. 진의 조교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대에서 방탄소년단 진을 봤다는 한 훈련병의 편지 일부가 퍼지며 누리꾼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당 편지의 주인공은 진과 같은 곳에서 복무하는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 지난 2월 중에 교관들에게 혼났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어 혼나긴 했는데 신기하더라며 bts 진을 완전 1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봤다. 우와 진이다 이래서 혼났다라고 감탄사를 터뜨렸다가 되레 혼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적응 중인 해당 훈련병은 현재 조교로 복무하고 있는 진 앞에서 무의식 중 감탄사를 내뱉었다가 교관들의 지적을 받았다고 말해 누리꾼 사이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입대한 진은 5주 동안의 신병교육을 무사히 수료하고 5사단의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4대 배치를 받아 복무 중입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조교 선발에 지원 제식과 구령조정평가 구술 면접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조교로 발탁됐습니다. 진은 오는 2024년 6월 12일 전역 예정이며 진 다음으로는 제이홉이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진은 당시 제이홉을 향해 어서와라며 나는 이제 일병이라네 혹시 마주치면 눈 마주칠 생각 말길이라고 재치 넘치는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